안녕하세요. 매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개혁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은 언제쯤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HLB 관련 기사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 장 후에 장 시작되면서 HLB 관련주들이 나노코박스 백신 이번주 가장 큰 제하두가 해이 개최 여부였는데요. 최근에 보호 효능 연구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온다 하면서 이번주 결국 이제 해이는 지금 개최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실망감의 주가가 이번주 한주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12월 초에 베트남 언론에서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일주일 후에 해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것도 당초 11월달 말에 할 것들이 안 나왔다가 12월 초에 또 나왔다가 결국 지난주 후반 이번주 주초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특별한 집 얘기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HLB 제약도 그 관련되는 기사들로 있습니다만 큰 흐름이 또 없었죠. 그래서 HLB의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넥스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오전에 이제 HLB 테라피티스 과거 GTVNT죠. 여기가 내년도 초에 이제 FDA와 프리브일에 관련되는 부분 2월 28일에 이제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가 되었고 이제 삼상까지 이제 3번을 했죠. 어라이즈 1, 2, 3를 하고 이제 지난 6월달 이후에 이제 그 통계적 위이성 관련되는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FDA가 이제 변경된 어떤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어떤 전제한의 프리브일에 관련된 일정들을 일단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B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재료가 되는 거죠. 리젠티리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HLB 쪽으로 이제 계열화되면서 자금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전까지 FDA 질문 관련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때 이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HLB 테라피틱스 뿐만 아니라 HLB 그룹 전체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한 2% 가까이 강부합세 흐름에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HLB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으로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조금 조금씩 계속 내려갔다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자 베트남 현지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회의 개최 관련되는 부분 없습니다만 오늘 기사가 어제 이제 판민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통제 관련해서 64개 성과 도시 관련해서 온라인 회의. 여기에 이제 부득담 총리라든지 보건부 장관도 참여를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들이 백신이 이제 충분한 백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부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예방접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관할 행정당국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어떤 이 판민지 총리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다뤘던 기사 이제 판민지 총리가 전체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총 책임이니까 예방접종 목표 미달시 책임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뭐 진행됐던 부분에서 보시게 된 부득담 부총리 그 다음에 엉우엔 탄농 보건부 장관도 왔고 정부청장이라든지 여러 부처 지부 지역 지도자들도 다 참석을 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말이고 내년도까지 이제 집단 이제 면역 관련되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례라든지 중중 사례를 줄이고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심각하고 효과적으로 과감하게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백신이 충분하지 못하면 보건부가 보건부가 전적으로 외부 백신이라든지 자체 어떤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여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이제 이렇게 확보되었는데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 방역 운영회가 책임을 져라. 이런 어떤 취지로 뭐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어려움이나 장애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어떤 지원 제한을 제기했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라든지 자국의 어떤 자체 백신 관련되는 부분 기사는 없었습니다만 이 판민총리가 이 책임 소재를 보건부에다가 계속 이제 압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일정 기간에 항체에 관련되는 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추가 이제 부스트샷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망자 관련되는 부분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든지 2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델타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백신의 기존 백신의 어떤 내성이라든지 독성 관련되는 부분 최종 뭐 결론은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이제 추가 변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백신 플러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비를 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예방접종 캠페인 관련되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18세 이상의 2차 접종을 완료 목표고요. 내년 1월 달에는 18세에 3차 접종 그래서 청소년 관련되는 2차 접종 완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5세 이하의 소아 관련되는 예방접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연구 신중평가 뭐 이런 기사들이 있고 그래서 백신의 어떤 확보관에서 이제 3차 접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국의 어떤 백신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빠른 의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 한금 타임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제 이런 어떤 시점을 늦어버리면 사실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의 어미가 없어져는 시점이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모니터링이 완료가 되는 내년 3월 달 되면 완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정식 사용 승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뭐 8월 달 9월 달 올라갔던 고점을 가기도 좀 쉽지 않은 어떤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달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결국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뢰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책상으로는 이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뭐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는 되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시점이 뒤로 가게 되면 이전같이 이렇게 강한 어떤 반등이라든지 뭐 상승을 이 나노코박스에 의존해서 상승하는 것든지 한계가 있는 어떤 지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지금 12월 달 이번 주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연말까지 이제 기사가 나오지 않는 뭐 나면 내년 초 이런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베트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8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해외 백신 관련되는 수급이 조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 백신 관련되는 강한 드라이브였었는데 보시면 분위기가 지금 보면 나름 이제 지금 이제 추가 백신 관련되는 부분 확보에 대해서 나름 이제 지금 불안을 좀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면 사실 자국 백신 관련되는 강한 드라이브가 갈 건데 나름 이제 지금 현재 백신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 11월 달 백신 접종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이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사실 이제 8월 달 9월 달에 분위기가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그 뒤에 백신 확보 이후에 자국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9월 달에 뭔가가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10월 달에도 지금 특별하게 뭔가 이제 국가별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금 지켜진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이 개최 여부라든지 보건부 차관이 얘기한 것도 이제 뭐 특별하게 그 뒤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수급상에 외군이 매도 기간 매도 개인도 지금 매도를 했죠.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은 이제 10월 달 이후에 어 고점에서 이제 나름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거래량은 이제 석 달당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 계속 이제 줄줄 내려왔죠. 5만원대에서도 거의 30% 이상 이제 하락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런 어떤 흐름으로 내려왔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박스건 이제 하단이라고 보여드렸던 4만원 라인도 사실 살짝 좀 이탈해서 그 다음 라인은 제가 이제 뭐 월봉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도 있다. 그래서 본래 5만 7천원 5만원 그 위 단위가 가장 이제 보유할 때 의미 있는 라인이고 그게 이제 이탈되면 뭐 4만원까지 내려가고 4만원이 이제 박스건 하단에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그동안 높았는데요. 이제 베트남에서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 밑에 이제 또 하단낸 박스건 하단이 월봉차트로는 이제 그 올해 어떤 초에 저점이 월봉상으로는 예 3만원대 부분이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밑에 있습니다. 이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한 2만6천원대인데 이런 어떤 이제 추가 하락되는 어떤 박스건이 안 되려고 하면 빨리 이제 4만원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좀 답답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밑단은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4만원권에서 계속 이제 흘러내려 보면 오히려 이제 4만원대가 이제 박스건 이제 고점으로 박스 하향이 지금 되어버린 어떤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게 시간상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5만원이 이제 목표가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단은 이제 훨씬 더 밑에 있는 2만원대 이제 중후반의 어떤 박스건 그 밑에 있는 하단 이런 부분에 지금 놓여있으니까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제쯤 해보게 되려면 거래량 실려있는 방향성이 있는 어떤 캔들이 나오면 윗단이든 아래든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한 건 아닌데 이미 시간상으로는 이제 박스건 하단이 좀 열리는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베트남의 소식뿐만 아니다. 지금은 베트남 소식 플러스 이제 자체적으로 HLB가 내년도에 재무적인 안전성을 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캄넬리 주만가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12월달에 발표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지금 특별히 기사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리부세라는 관련되는 NDA 관련된 신청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에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